어린어리 헤아려 했어 뭐야! 나도 나도 왜 이렇게 잘해? 나도 눈물이 흐르는 걸 오손준의 프랭카메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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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대표님 오늘 저희 잘하겠습니다 네네 우진 선생님 좀 수고 좀 해주십시오 아 잘 부탁드립니다 우펜이 못 뺀 사이 많이 야외해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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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저희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쪽은 희도 뭐 희도인데 원래 되게 유명한 댄서였어요 작년까지 근데 다쳐가지고 지금은 춤을 안 추고 연기자하고 가수 둘 중에 하나는 하려고 그러는데 얘가 너무 쑥스러움이 내성적이에요 선생님 그런 거 이해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쑥스럽고 내성적 이런 거 이해 못 하죠 약간 거리가 멀지 않나 네 저 같은 경우는 유진 선생님이라고 아 반갑습니다 나이는 너보다 좀 어리신데 일단은 굉장히 약간 그런 이국적인 스타일의 레슨을 되게 잘해 거의 진짜로 텐션도 없대고 벌써 박수로 지금 몇 번을 치는 거야 5분 사이에 거의 뭐 누가 보면 저기 무슨 이거 관중인 줄 알겠어 뭐 진짜 약간 겸사겸사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준비한 노래는 내 끝사랑 사실 이거는 제가 준비한 노래인데 네 일단은 선생님한테 저희 실력을 보여 드려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죄송한데 저희도 선생님의 실력을 좀 봐야 되잖아요 아 왜냐면 레슨 시작하면 환불 안 해줄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 이제 너도 뭘 좀 해보라는 말이에요 아 나는 괜찮은데 희도가 선생님 어쨌든 의심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좀 짧게 하나 더 보여주세요 아 그럼 뭐 조반주로 느낌 좀 그래요 isn't she lovely isn't she wonderful isn't she 근데 죄송한데 노래하고 이거 안 맞는 거 같은데 이거는 따로예요 아 그래요? 아 이거는 그냥 춤이야 아 이거는 그냥 춤 어 이건 춤이지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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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랑 희도랑 뛰어올러 끝사랑 내가 먼저 할 게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대는 어떨까요 이제 너 이미 이제 너 curse 아닌지 말인지 아무 내가 아무부터 해봐 내가 난 스티비 언더 스타일러 아무 내가 악고 뽑아보랬НА interfering 악고 악공 가져왔어 어做 가사 보셔야 돼요 아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성의가 없어 어머 어머 너 막 그냥 뭐.. 잠깐만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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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는 사람 그걸 준비 안 했어? 나는 선글라스가 끼고 싶어 선생님 되게 무서운 사람이야 아니 했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히도 같은 경우는 성격도 되게 좋고 만나면 되게 착하고 밝은데 노래나 이런 연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앞에서 그걸 못해요 진짜 되게 시리어스한 문제 이런 거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이런 거 솔직히 알아요 왜냐면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잖아요 아니 저도 있죠 거짓말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 리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를 해주세요 노래하는 게 쑥스러우시니까 일단 뱉는 연습을 먼저 해야죠 내가 이렇게 되게 설득하겠다 나 여기서 좀 더 노래를 부르고 싶어 그럼 이 자신감을 가지고 뱉어보는 거죠 자신감 충만 내가 이렇게 오 좋은데? 이해되셨나요? Let's go 부끄럽지만 Let's go Let's go 잠시만요 근데 목소리는 좋다 목소리는 되게 좋아요 깜짝 놀랐어요 방금 너 별로 표정이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되게 뭐 별로 되게 통역이야 장르가 뭐였는지 궁금해요 왜냐면 선생님도 춤을 좀 춰 저도 좀 춰 만능 어 그렇다고 어떤 장르? 선생님 여쭤봐요 K-POP K-POP 오 그러면 백업도 해보시고 그러신 건가 오 오 그러면 되게 자신감 있게 출 수 있는 춤출 때 되게 자신감 있게 춰야 돼 저는 뭔지 아시죠? 아니 이게 근데 지금은 좀 오 그럴 수 있어요 보여줘 구워줘봐 왜냐하면 선생님이 너의 춤을 봐야 쩐쩐 문제점을 솔루션을 제시할 수가 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어? 딱 세 동작 아 새 동작 오케이 오케이 기타 반죽 필요해?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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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눈물을 치면서 추신 것 같은데 또라이들이 진짜 원래 춤이 막 팍팍팍 이런 게 춤 아니에요? 진짜 몰라서 그래 너 한번 보여줘 봐 네가 그럼 뭐 요즘 스타일 뭐 있지 아세요 있지?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이런 거 아세요? 졸라 깜짝댄다 진짜 와 지금 감탄하셨잖아요 오빠만 모르는 거예요 오빠 되게 월드하다 요즘 이게 요즘이야 오빠 시대는 막 뿜뿜 뿜뿜 이럴 수도 있는데 여튼 노래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자 그럼 에너지를 쏟아서 후렴 한번 불러봅시다 물게 하지 후렴이니까 더 크게 해야겠죠? 렛츠고 이별은 시간을 다시 네가 불러봐 이건 좀 높다 아니까 불러줘 모든 걸 빼앗고 모든 걸 빼앗고 부르네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불러요? 이건 여자가 불러야지 다시 렛츠고 이별은 시간을 아니 왜 오빠가 불러요? 알았어 왜 그래요 정말 자꾸 뺏어요 지금 노래 배우러 오셨는데 알았어 알았어 굉장히 지금 거슬려요 지금 그냥 그냥 주어가 빠졌잖아요 웃잖아요 공감하는 거야 지금 선생님 좀 자신감 있는 발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습해야 될 건 뭘까요? 아까처럼 샤라웃부터 연습 샤라웃! 예! 안녕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좀 더 크게 안녕하세요 좀 더 크게 안녕하세요 이 정도로부터 연습하는 거죠? 응 방금 그 상태에서 내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쭉 들었잖아요 쭉 들었잖아요 방금 왜냐면 그 이유가 있어 휘도가 되게 착해 반말을 잘못해 제가 해봐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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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잘 할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하고 제가 안녕하세요 제가 제가 봐봐 나 생각했어 근데 꽤 있네 내가 나야 맞는 말이네 바로 반주 주세요 바로 코네로 가야돼요 내가 그렇지 이렇게 아픈데 조금 줄어들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 마음이 아프다 얘가 진짜 되게 아팠었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진짜 마음이 좀 찢어질 것 같아 왜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눈물할 것 같아 왜냐면 얘가 작년에 진짜 아팠었어 그러면 원래 떠나는 사람이 거기서부터 할 것 같아 오케이 내가 내가 이렇게 아픈데 원정이 4개 안 맞네 음 기댄 어떨까요 이걸 이겨먹으려는 볼륨으로 가면 원래 원래? 원래 아니요 에잇 에잇 잠깐만 멈춰봐요 본인의 볼륨 기억이야 아까 그 볼륨 본인의 볼륨 기억이야 아까 그 볼륨 아 근데 이거 못하겠다 왜 작년에 헤어져서 되게 힘들어 아니 왜 이 곡을 준비하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이게 제가 그런 게 있어요 무대 공포증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낯을 좀 가르다 보니까 이 기타 입시할 때 혼자 있으면 너무 잘 치는데 사람들 앞에 와서 벌벌 손이 떨리는 거야 그렇게 재밌어 진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좀 질문 있으면 또 이제 거의 레슨도 거의 시간이 끝나가서 질문 있으면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까 근데 지금 딱 그 질문을 제가 하려고 했었거든요 오 그러면 맞춤 프로젝트 맞춤틱 말할 때도 소리를 좀 크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성적인 거를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기 위에는 아무래도 사람들 앞에서 많이 불러보는 게 좋아요 클럽을 다녀야 되나 아 좀 도움 되죠 아 그래요? 나는 이제 한 시간만 딱 했는데도 벌써 이제 내가 노래가 되게 업그레게 된 것 같아 저도 아까 처음에 했었을 때 보다 확실히 그 목소리 커진 것만 거짓말 하지마 너는 내가 볼 때 달라진 게 없어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한 번씩 불러 가시죠? 제가 이제 제가 진짜 쓰는 곡이 있어요 제목은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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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뭐죠? question and answer 그렇죠 나는 question 싫어해 아 답만 달라 그렇죠 나는 뭐 너나 좋아해? 아니요 이런 게 너무 싫어 나를 이렇게 자 그래서 가볼게요 아 흠흠흠 좀 도와줘 형 제가요? 네 좀 도와줘 크게 크게 좀 써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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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 이렇게 잘해 크게 왜 이렇게 잘해 뭐야 왜 이렇게 잘해 나 안도 눈물이 흐르는 걸 이별이 답일지 몰라 아팠다가 좋았다가 아프고 싶지는 않아 사랑한 만큼 너무 아파서 더 아파서 이게 맞아 우린 이별이 이별이 답일지도 몰라 아팠다가 좋았다가 아프고 싶지 않아 사랑한 만큼 너무 아파서 더 아파서 이게 맞아 우린 이별이 유진 선생님 진짜 잘 가르친다 그러니까요 1시간 사이에 야 제가 트였어요 미안해 미안해 이게 내가 지금 틀린 게 뭐냐면 이게 내 곡이 아니야 예전에 소나무 아이돌 출신의 김도희라는 가수가 이번에 음원을 발표해서 대박 몰카 망했어 여기는 몰카 망했어 아니 아니요 몰카 아니면 레슨이야 레슨 이게 무슨 레슨이야 더 아파 더 잘할 수 있는데 유진이가 22살 22살이니까 도희가 언니지 도희가 언니지 유진아 아니야 언니는 소나무 아이돌 그룹의 리드 싱어로 데뷔해서 얼마 전에 솔로 가수 김도희 저 소나무 좋아해요 진짜? 나는 잔나무 좋아하는 근데 못 알아봤어 아니 알아봤는데 닮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그냥 닮았어 되게 닮았다 그러고 있었는데 몰카 당하니까 기분이 어떠니? 아 기분이 되게 찝찝하네 아 그래? 막 그렇게 내가 뭔가 되게 부끄러워지고 참 이건 진짜 써야 될 것 같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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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갈게요 컷 아니 도희가 또 영... 지금까지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아 짜증나 보스턴준의 프랭카메라 감사합니다